우리 나라로 따지면은 국민학생들 아기들 수업 끝나고 이제 슬슬 나오네요 아빠들이 아기들 태우러 오고 아기들도 걸어서도 가고 여기 차 한번 들어가 볼까 학교로? 상관없나? 상관없어요 시골의 작은 학교입니다 우리나라랑 똑같은 것 같아요 아빠 엄마들이 이렇게 태우러 들도 오시고 이렇게 좀 자그마한 학교입니다 자그마한 학교들 애들 퇴근들 하시네요 우리 미래의 꿈나무들 미래의 꿈나무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뭐 구멍가게 전빵이죠 전빵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이렇게 해서 먹을 것들도 팔고 아기들 여기서 좀 쉬었다가 우리나라 따지면 편의점입니다 마트 뭐 편의점들 그리고 엄마가 여기 이제 아기 또 태우러 오셨고 참 좀 정겹지 않나요 이런 분위기가 왜 아는 사람 아세요? 아는 사람이야? 네 어 잠깐만 저 아줌마 우리 농장에서 일했던 사람이네 네 오 야 여기 음료수 시원한가? 시원 시원 시원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저 예전에 라오스에서 지낼때 저희 농장에서 일했던 분을 또 만났네요 한번 내려볼게요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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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사장 또 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 거의 봉복 딱 아는데 오오오 우리 보자 우리의 꺼내대 si 왜 sprang 안녕 하하 시원한 광고 한 8년? 8년만에 보나 우리? 오! 페피! 페피! 오! 페피! 써봐야지! 아기 먹어봐! 띵띵띵 띵띵띵띵 띵띵띵띵 띵띵띵 띵띵띵 우리 저 시원한거 세븐업이라 한잔 마실까? 우리 애기들 학교 끝나고 밥들 먹네요 찰밥에다가 엄마들도 애기들 끊어들었고 국수에다가 고기에다가 찰밥에다가 잘 먹네요 우리 애기들 끊어들었고 이 애기들 끊어들었고 이 애기들 끊어들었고 나이가 어떻게 되죠? 몇 짝배? 어! 40백이네 40백? 49 우리 한국국으로 49 40백이네 45 45 25 25 29 45 45 45 45 45 한글자막 by 한효정